자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진영한테 먼저 진영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똑같이 말하세요. 나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귀가 빨개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카메라 원샷 보고 윙크. 자 여러분 보기 전에 저는 사람들이 저를 집중하며 귀가 빨개지는 버릇이 있으니까 저 형 귀가 빨개졌다고 라이어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청아보지만 얼굴이 빨개져야 그래 청아보지만 내 귀가 빨개졌잖아 태형 씨 이 음식은? 진 씨 이 음식은 모르죠? 아 압니다. 알아요? 알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자이는 난 정말 내가 혼자 주저주저 빠르게 말하면서도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진영 그런 거 진영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진영 이런 거 진영 되게 잘하더라. 다들 저를 안 쳐다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눈 감고 있을게요. 쳐다볼 시간도 없고 남을 쳐다볼 남을 의식할 시간도 없는 게 모니터만 봐. 화면만 봐. 아 그러네. 그래서 반자이 반자이 컴백할 때마다 정말 좋은 노래를 들고 나와서 기쁩니다. 항상 이 좋은 곡을 만들어주는 우리 멤버들, 프로듀서 네. 점점 귀가 빨개지죠. 관심을 받으니까. 관심을 받으면 귀가 빨개지는 병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도 좀 애정이요. 제가 애정이 좀 관심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애정 이렇게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귀 빨개진다.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다 딴 데, 딴 데 보고 제가 목 빨개진 거 봐봐. 빨개진 거 봐봐. 다 딴 데 보고 축하하세요. 다 딴 데 보고 축하하세요. 저게 애정의 정보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관심 가져주면 좋아한다. 좋았습니다. 나는 그냥 진영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단하죠. 이 형은 한결 같아,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업다운이 좀 있잖아. 어떨 때는 이제 업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다운될 때도 있고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전에 보던 그 형이랑 똑같아. 이거 혹시 대단하다 아니면 대단하다. 아니. 다들 약간 저한테 수식어를 뭐 뭐 뭐 노력형이다 혹은 뭐 부지런하다 한결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난 오히려 이 수식과 진영이 제일 잘 맞는 거 같아. 물론 난 이거는 멤버들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진영 귀빡했으니까. 쳐다보지마. 이거 지금. 빨리 딴 데 쳐다봐. 이 형이 또 일에서는 또 엄청나게 좀 놀아서 진짜 많이 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온 할 때도 따로 보면 레슨 받고. 열정이나. 사실 7년 차에 이게 따로 뭔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그때 진짜 형이 제가 그때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형한테. 완전 대단하다 이러면서. 엠. 왜 하는 거예요. 엠. 정국이가 하길래. 우와. 대박이다. 아니 뭐.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야. 야. 혹시. 우리 그. 삼삼. 왜 이렇게 빨간다. 왜. 터질 것 같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삼삼. 삼삼이. 아 참. 자 2번. 2번 누구입니까? 2번 누구예요? B형 아니야? 2번. 아 우리. K 대. K 대. 연기과에 빛나는. 영화과에 빛나는. 아무튼 여러분. 전공자의 솜씨를.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전공자다. 보여주시죠. 자 갑시다. 자 갑니다. 이런 분위기로 못하니까. 자 진아. 네. 준비 됐지? 됐습니다. 자 갈게. 하나 둘 셋. 액션. 이 안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승자 맞아? 컷. 컷.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세 글자였어 세 글자. 어떡하지? 미안해가 3개 하는데 심력이 떨린다. 주목받아서 기떡이 쥐고 있어서. 미안해가 아니고. 미안해. 자 진아 한 번에 가자. 알겠습니다. 자 타이틀 들어올게요. 자 탭 1. 액션. 이 안에. 너 있다. 너의 맘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너가 있는 건 확실하다. 맞아요? 그거. 뭐가 확실해요 형. 안 확실하구만. 확실했어. 대사가 안 확실하다 형. 확실했어 형. 진짜 부끄러워서. 틀하게. 신사답게 합시다 여러분들. 형 핸드폰 확인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핸드폰 확인해. 이렇게. 야 이거 케이스라우나 핸드폰 전화하면 이렇게 많이 가네.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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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출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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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네 남춘아 네 석챠 예 미나 네 미나 네 미나 누구야 미나 아 미나 뭐야 다리 다리는 건가? 아니 왜 치고 물어 아 근데 지가 묵음이 됐어요 마지막에 어 근데 누구지? 이렇게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신 1회 2 아 이런 거 갖다 놓지 말라니까 진짜 아 진짜 누가 털었을까 이건 컷 컷 컷 컷 아 아 좋다 자 그 완타 가겠습니다 형 타오는데 어떡하죠? 근데 어디나 떴어요 형꺼? 형꺼 어디있어요? 어디 잃어버렸어요? 형 빨리 마주치세요 저건가? 아니 눈으로 보세요 제 작품의 이름이 형 형 마주치래요 거미 덕거미 야 왼쪽을 못 보겠어 이거 볼 때는 웃기다니까 야 내가 못 보겠어 형이 눈 두 개 아니야 제 작품의 이름이 형 저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무서워요 수맥 탐지 수맥 탐지 같기도 하고 아 제 작품의 이름은 동심입니다 동심 한번 써봐 주실 수 있나요 동심을? 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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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